오직 인기가여서만 볼 수 있는 단독 스포일러 인가 스포타임 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팀들의 스샷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? 아 정진우 씨는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셨나봐요 아 아까워라 혹시 이 안타까움을 스포 하신 걸까요? 어 티아라 여러분은 분위기 여신으로 컴백할 각인데요 아이스크림이 유행인가요? 그 와중에 정확하게 반나누기 성공하셨네요 조갑 씨 럭키 어 체리 와 에스틸리 7 아 네 에스틸리 7이 드디어 체리방으로 컴백합니다 아 기대돼 어 기대돼 아 기대돼 지금 리모 발사 중인 거죠? 어 예뻐 죽겠네요 와 그나저나 도영 씨 설계 장난 아닌데요? 그러니까요 아까 그 체리 홍보 스멜 네 홍보 맞고요 네 다음 주 체리방으로 만나요 여러분 네 다리는 몇 지죠? 아 이 동작의 의미는요 다음 주 인기가여서 직접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? 네 앞 에프티 아일랜드와 하이라이트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전에 효연 씨의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? 워너비 뮤직 스타트 홍보 스멜 오~~~